우리 군 관계자가 베테랑, 그러니까 북한 군인 중에서 베테랑이니까 복무 경력이 많고 이런 군인을 말하는 건데 베테랑 경력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군인, 미성년자 상당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보면 총알바지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지금 러시아에서 뺏어준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아낌없이 죽는 나무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건장한 체격에 선발된 군인들로는 보이고요. 그런데 전투부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아주 베테랑들을 뽑아서 보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추이를 보면서. 북한은 그 자세히 상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공부가 있는 것과는 북한은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것과 함께합니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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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대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 미국을 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는 와중에서도 그동안 미국은 별다른 입장이나 확인 이게 없었는데 일단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정보력하면 미국 당국이 최강이라고 제 생각에서 알려져 있는데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건 좀 늦었어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뭔가 알고 있었는데 발표하는 시점을 조절한 걸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미국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기네 자국 대선 상황이기도 하고 내년에 새 행정부 들어서면 그때 우크라이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북한군이 참전했다라고 하는 게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식화되는 것을 결코 미국은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정보당국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압박을 좀 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마 정보를 공개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아마 사전 협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사전 협조가 안 됐다면 미국이 조금은 당황해했을 가능성이. 우리가 먼저 북한군이 지금 파병됐다. 이걸 우리가 먼저 공개하고 알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약간 좀 이거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 사전 협조가 안 됐다면 그랬을 것이고 사전 협조가 됐다고 한다면 꼭 밝히는 거를 미국이 이렇게 묵인이나 방조했을까도 좀 의문입니다. 정보가 확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리가 안 되고 확전되는 양상이 지금 미국한테 별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거를 이렇게 정보가 나선 이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도 좀 신중하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폭풍군단 같다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지금 얼마가 진짜 가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은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은 좀 상황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당국이 얘기를 꺼냈고요. 미국도 글쎄요. 늦었긴 했지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토, 유럽 쪽이죠. 여기에서도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를 위해서 가 있다.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공식화된 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서방국가, 우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 예를 들어서 무기 지원, 포탄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커지고 있는 것이죠. 젤렌스키가 원하던 구도가 아마 이걸 겁니다. 사실 이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발이었잖아요, 소식이.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던 발이었었던 건데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크라이나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서방, 또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이거를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마 젤렌스키가 원하는 것이었을 건데 지금 그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약간 이렇게 번지고 확전 상황처럼 가는 걸 원치 않은 것 같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확인해 주고 공개하는 것도 약간 주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정원이 북한 군인들,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 군인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내놓은 게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규모는 3천 명 정도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한 1만 명 정도 이를 거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내놨어요. 그리고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때 이거 단순히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돈, 금전 얘기를 꺼냈는데 실제 이게 확인이 된 셈이군요. 북한 파병의 대가는 북한 군인 1인당 원 월 2천 달러 수준. 환율 따지면 약 276만 원 정도입니다. 한 명당 월 270여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럼요, 우리 당국이 예측하기로는 최대 1만 2천 명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만 2천 명이 1인당 월급을 2천 달러 받는다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매달 3천억 원, 아니 300억 원 이상의 돈이 계산이 됩니다. 정대휘 교수님, 일단 2천 달러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된다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 그리고 1만 2천 명이 있다면 매달 300억 원, 우리 돈으로 이상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외화벌이가 된 겁니까, 그럼? 그렇죠. 북한 경제 수준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게 적지 않은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용병한테 지급했던 수준으로 지금 북한한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금 우리 정보당국은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인들한테 주는 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병력을 파병할 실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다면 협상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도. 조금이라도 과거의 용병 수준이 아니라 북한에 정의본대를 보내줄 테니 북한군에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달라라고 하는 협상들을 했을 건데 밀고 당기기 중에서 지금 얼마가 가는지 사실은 이건 정보당국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북한한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북한은 더 이상을 더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월급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반대국부들을 북한은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이것도 보면 지금 추가 처음에 한 1만 2천 명 얘기 나왔는데 지금 한 3천 명 정도 가있다고 하는 건데 이 수위도 아마 북한도 조절을 할 겁니다. 돈 실제로 들어오는 거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약속한 다른 인공위성 기술이나 핵 추진 잠수함 기술들. 한꺼번에 다 만 명 이상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네요. 북한은 지금 저걸 사실 사람에 빚돼서 그렇지만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인데 러시아로부터 받는 거는 지금 엄성이란 말이죠. 이것도 월급도 들어와봐야 들어오는 거고. 한 달이 지나봐야 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인공위설 기술이나 이런 기술 이전도 나중에 돼야 아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지금 어쨌든 포탄과 사람이라고 하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엄성 지금 반대급부를 얼만큼 이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북러 간의 협력 관계들도 추위가 조절이 될 걸로 보인다. 저렇게 매달 최대 들어갈 수 있는 300억. 물론 다 아니지만 일단 저렇게 많은 북한이 있지만 굉장히 큰 거액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 예가 나오면 북한과 돈 예가 나오면 우리로서는 이거는 북한 정권의 또 통치 자금 아니냐 이른바. 그래서 이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도 이런 돈이 전용되는 거 아니야.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쓰이겠죠. 만약 그 돈이 한 300억씩 들어온다고 한다면 통치 자금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어쨌든 군사기술 개발하는데 좀 많이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모조리 다 100% 다 가져가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거기서 노력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돌아오면 주겠다 이렇게 좀 떼어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어디 건설인력 파견 가거나 외교활동, 무역활동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북한군, 지금 연말까지 우리 정보당국이 예측하기는 1만 명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럼 이 1만 명의 북한군 병력,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인가요, 이 정도 규모는? 만약에 우리 정보당국 발표대로 특수부대가 갔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파괴력은 좀 있을 수 있겠죠. 특수부대가 갔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경보병, 보병 전투하는 것처럼 백병전 버리고 하는 전투에 파견, 거기에 투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종심 작전 원리에 따라서 후방을 교란하고 거기에 기를 내고 지금 보병 부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친투로를 확보하고 유인을 암살하고 하는 역할들을 만약 하는 특수부대가 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쟁에,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보장이 될 겁니다.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부대가 만약 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특수부대가 아니고 일반 병력이다. 이러면 전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보장은 좀 될 건데 전세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까? 3천 명, 1만 명 특수부대가 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을 10만 명, 20만 명을 때려 부셔야. 그러니까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사실 전세가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나 코만도 람보 같은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을 없애줘야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오죽하면 북한군까지 요청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러시아도 얼마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랬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징집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용병 쓰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동화줄을 잡은 거죠, 러시아도. 그래서 북한군 병력이라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징집 상황들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우 시내에서 콘서트장에 군 징집관들 보내서 젊은 남성들 또 징집에 응하지 하고 있는 사람들 검문검색해서 데려오고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지금 다 상황들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방들로부터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는 거. 그게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다 급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 내부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파병 얘기를 안 꺼내고 있어요. 아까 유엔에 나온 북한 관계자,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없는 척하고 있고. 소문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정원이 뭔가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북한 파병 군인 가족 통제 관리하기 위해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저항이 포착됐다. 아, 가족들을 따로 또 모아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기가 새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알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돼서요. 북한 이탈 주민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우리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전쟁에 나갔대. 이렇게 어떤 쩌련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또 전쟁에까지 우리 군인들이 가야 된다. 또 이런 걱정, 우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이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매체 쪽에서 전화 안 나오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무리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들이 군대에 끌려가 있다. 그리고 또 언젠간 내 가족도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상황을 아는 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정권 유지에. 민심 위반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금 격리를 했다라고 지금 정보 사항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북한이 여기에 실제 자기들이 파병을 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좀 불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6.25 전쟁에 중국도 참전을 했지만 인민해방군이 온 게 아니라 인민지원군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북한도 간 것도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규군이 간 게 아니라 의용군이니 인민지원군이니 다른 이름들을 붙일 거예요.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규군으로 참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건 러시아한테도 부담이고 장기적으로 북한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그러고 내부에서도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지금 몇천 명 수준인가 통제가 되고 있겠죠. 통제할 수 있는 한 어쨌든 통제하면서 내부 단속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한테도 부담 요소입니다. 오늘 국방위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국당 감상화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병된 이 군인 군인의 상황에 대해서 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게 약간 중국인 용병 이런 게 계속 어떤 소유들이 알려지거든요. 우크라인 매체를 통해서. 북한군 장기 8명이 첫 전투에 투입되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참전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 사망. 자 그리고요. 우리 군 관계자가 베테랑. 그러니까 북한 군인 중에서 베테랑이니까 복무 경력이 많고 이런 군인을 말하는 건데 베테랑 경력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군인. 미성년자 상당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보면 총알바지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거든요. 자 정대진 교수님. 그렇다면 베테랑들은 북한에 그냥 있는 거고 베테랑이 아닌 군인들 위주로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정은도 고민이 되겠죠. 지금도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이니 이런 거. 그리고 남조선 군부 깐패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러시아에서 뺏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낌없이 죽는 나무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전투병력이 맞다고 한다면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사실은 성년이 17세로 돼 있거든요. 우리처럼 우리와의 성년 기준이 달라서 17살이면 북한은 사실 성년이고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체격 조건이 굉장히 작아요. 기가 보면 되게 작아보고 왜소해 보입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도 겪고 해서 영향 상태가 안 좋아서 군 입대 조건이 148cm면 군대 갑니다. 총만 들 수 있으면 가는 정도. 그런데 148cm면 어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린이 정도 긴데요? 그런데 화면들 보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건장한 체격의 선발된 군인들로는 보이고요. 그런데 전투부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아주 베테랑들을 뽑아서 보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협상을 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추이를 보면서. 군인은 보내긴 보냈는데 베테랑은 남겨두고 베테랑이 아닌 군인 위주로 일단 보내고 이런 걸까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